야, 5600XT 넣을게 안녕하세요, 러독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래픽카드 시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AMD랑 엔비디아가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엄청 투닥거리고 있거든요 먼저 선빵을 날린 건 AMD였습니다 2020 CES에서 1660 Ti급의 5600XT를 발표했죠 아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1660 Ti를 타깃으로 잡았을까? 1660 슈퍼가 나오고 나서 쭈그리가 돼가지고 저 구석탱이 쳐박혀있는 1660 Ti를 도대체 왜? 암튼 5600XT로 제대로 한방 맞은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2060의 가격을 기존 349달러에서 299달러로 내리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5600XT의 가격이 279달러인데 2060을 299달러로 내리면 엔비디아가 AMD 뒤통수를 그냥 셀이 갈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60 Ti를 타깃으로 내놓은 그 제품의 279달러인데 1660 Ti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2060이 299달러로 가격을 인하한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25,000원만 더 주면 2060을 살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엔비디아라는 이름값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형까지 정하면 메리트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의 카운터펀치는 AMD의 뒤통수에 제대로 꼽혔고요 엔비디아의 전략적 승리로 보이는 상황에서 AMD가 그냥 툭 하고 한마디 던집니다 AMD는 엔비디아의 2060 가격이나 초강수에 대응해 5600 Ti 전용 벌크업 바이오스를 배포함과 동시에 이후 출시분부터는 해당 바이오스가 적용된 제품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CES 2020 발표때만 해도 게이밍 글럭 1375MHz 부스트 글럭 1560MHz 였는데 그래서 1660 Ti를 타겟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게이밍 글럭 1615MHz 부스트 글럭 1750MHz로 글럭이 12% 정도 뛰고요 메모리 글럭도 12Gbps에서 14Gbps로 올려서 나온다고? 개쩔잖아 AMD가 엔비디아한테 펀치를 날린 게 그냥 심심해서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이렇게 톡 하고 때린 게 아니었어요 나는 너를 때리지만 네가 날 때리면 난 내 뚝끼리를 깨버릴 거야 역시 우리의 가사수느님 사랑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만큼 성능을 올릴 수 있다면 왜 처음부터 성능을 높게 해서 출시하지 않았을까요? 쓰지 못하고 있는 성능이 있다는 게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AMD가 머리를 잘 쓴 게 아닌가도 싶어요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 가사수느님의 고도의 전략으로다가 이렇게 한 번 내 그러면 쟤네들이 무슨 반응이 올 거야 그럼 그때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하고 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암튼 썰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가장 중요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5600XT의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후 성능 차이부터 보여드릴게요 GPU-Z에서 확인해보면 클럭이 껑충 뛴 모습입니다 3DMark TAS에선 그래픽 스코어 700점 총점에선 600점 가까이 올랐고요 PAS에선 그래픽 점수 2000점 종합 점수 960점 총점 1600점이나 올랐어요 이 정도만 보셔도 굉장한 차이인데요 테스트 겸 확인한 디비전2 벤치마크에선 똑같은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6프레임 가까이 더 잘 나왔어요 확실하게 클럭이 오르긴 올랐구나 체감할 수 있었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된 5600XT는 2060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2060과의 비교에선 특별히 램클럭을 3200으로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곧 보편화될 순정 3200클럭 램은 아직까진 젠2 라이젠에서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텔에선 3200클럭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안되서 CPU를 3600으로 진행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먼저 3DMark TAS입니다 다 제쳐두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우세한 TAS인데 5600XT가 200점 앞섭니다 이거 진짜 의외에요 TAS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점수가 잘 나오는 테스트였다면 TAS는 반대로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점수가 잘 나오는 테스트인데 여기서는 무려 4000점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 나씨 할 말이 없네 게임도 3가지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디비전2입니다 최고 옵션에서 수직 동기화만 비활성화했고 다이렉트X12를 사용했습니다 인게임 벤치마크에서 5600XT가 5600XT가 평균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자 결론입니다 단순히 바이오스 업데이트만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의 AMD가 해냈습니다 갓사순인 방향으로 그랜드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미국이 어딨지? 미국이... 요쪽... 요쪽... 2060도 분명히 좋은 제품은 맞지만 2060 슈퍼가 출시된 다음부터 조금 사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었어요 5600XT 덕분에 뭐 가격이나 버프를 조금 받아가지고 다시 또 살아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안타깝지만 뭐 얘 뭐 관짝이랑 이제 화이파이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암튼 5600XT가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가 제대로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드라이버만 좀 안정화가 되면 지금보다 성능이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제는 라데온 제품들도 지포스 판이었던 이 국내 보급형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라데온 같은 경우는 출시 초기에 게임 쿠폰 무료로 증정해주는 그런 이벤트들도 하잖아요 얘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2만원 2만 5천원 요 정도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게임 쿠폰 하나에 뭐 2만 5천 3만원씩 하니까 그런 것들 계산하면 그런 것들까지 계산하면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튼간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